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항 MBC와 경북 매일신문이 경북 동해안 관심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주시 선거구에선 김석기 의원의 3선 도전에 신인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총선에서 여야 후보 중에 누가 경주시 국회의원으로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현 의원이 39.7%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가 26.2%,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가 13.4%, 국민의힘 박진철 후보가 7.7%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간 지지도는 김석기 42.1%, 이승환 26.9%, 박진철 8.8%로 나타났습니다. 김석기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선 긍정평가가 54.7%, 부정평가는 36.4%였습니다. 신당을 창당한다는 가정하에 정당별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65.4%, 더불어민주당이 15.1%, 개혁신당이 7.4%, 이낙연신당 2%, 정의당이 1.9%로 딜을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62.8%, 부정평가는 34%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포항 MBC와 경북메일신문이 에브릿 리서치에 의뢰해 경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하루 동안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